아~~ 진짜... 와! 반등 뭐냐, 근데? 퇴짜를 해 realidade 사실, 퇴짜 Christianity 첫 컨텐츠로 승냥님 반대매매로 딸 수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승냥님 같은 경우는 썬코인을 잡아서 지금 롱을 쳤는데 전연 반대로 쇼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야 대단하다 진짜. 폼샷 들어간 지 2분 만에 야 은봉 뜬다 은봉 뜬다 은봉이 계속 뜬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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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왜 올라가냐. 올라가지 마라. 올라가지 마라. 올라가지 마라. 올라가지 마라. 뭐가 문제냐. 손 잘할까. 들고 있어보자. 저는 승냥님으로 믿습니다. 믿습니다. 좋아 좋아. 좀만 떨어지자. 승냥님 술 드셨어. 승냥님이 술을 먹었다. 제가 매매로 걸 확률이 높아진다. 나발 부려버리네. 자 보자. 아 이건 또 톡 빼기. 톡 빼기 먼저. 좋아 좋아. 톡 빼기. 톡 빼기. 저 내려가. 저 내려가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그렇지 그렇지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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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좋았어. 전량 2절. 개꿍디. 승냥님이 비트코인 25배 롱을 잡았고. 저는 25배 슈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포기션 잡혔습니다. 아 또 술 드시고 있어. 아 좋았어. 제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. 승냥님이 술을 먹었다. 그러면 반대로 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. 술과 담배까지 폈다.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. 아. 자 저는 여기서 절반 익절하겠습니다. 좀만 내려와라. 좀만 내려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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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레디. 컵레디. 내려와야지. 그렇지. 아 사장님. 조금만 깎아 주십시오. 조금만 깎아서 내려가 주십시오. 그렇지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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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야 이거 뭐야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조금만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. 와 감칠맛 나네. 아 지금 절반 익절하고 싶어서 그래. 지금 나도. 조금만 내려갑시다. 이만큼 나왔다. 이만큼 나왔어. 와 이걸 올라가나. 또 이걸. 이걸 올라가나. 아 야 이거 째끼나도. 와 이거는 거의 이거 찍먹 아니냐. 조금 더 찍먹 먹으면 이거 다 익절인데. 아 올라간다. 와 진짜 아깝다. 미치겠다 이거. 와 아니야 아니야. 등량님을 믿습니다. 등량님을 믿습니다. 오 또 막걸리 드신다. 아 좋았어. 등량이 예쁘다 여러분들. 그렇지. 내려와야지. 내려와야지. 좋습니다. 내려와야 됩니다. 내려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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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툭 빼기. 툭 빼기. 아 좋아. 술과 담배까지 폈다.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. 와 쭉쭉 뺀다. 오오오오.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꽉egt 깍깍 깍 땜 famili bene. 이제 일단은 잘 졸려 가지고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어떻게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? 와... 이거 대박이다 진짜!